먼저 홈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김창구원 홈런존 계속해서 오산홈런 고용산홈런존으로 보내셨어요 네 자 그리고 승부탄가 4일차일까지 오늘 뭐? 자리하십니다 오늘 모창민 선수 5타 3안타 홈런 2개 시즌 4,5,5,5 기록했습니다 오늘 뭐 타격감이 굉장하신 것 같은데 모창민 선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즌 1호 홈런 치시고 2호 홈런까지 10일 걸려주셨거든요 계속 10일만에 홈런 치고 계신데 알고 계신가요? 몰랐는데 10일만에 하나씩 치면은 그래도 꽤 많이 치는 거 아닌가요?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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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모창민 선수 다음 홈런은 또 10일 기다려야 되나요? 네 10일 이따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빨리 치기 오라는데 오늘 좀 땡겨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? 아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여타서 없는 기록이죠 너무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 속에 그리고 날씨 굳은 날씨 속에 팬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셨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NC 다이너스가 지금 성적이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NC 다이너스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꼭 포스트 시즌 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